이라도 좀 보낼까요. 제가 변호사님하고 다리면 저하고 하자는 사람이 더 많을 거에요. 왜 그런가요. 근데 그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제가 잘생겨서 그런 거에요. 이 두 분이 어떻게 하면 좋지. 나는 저런 말 할 때마다 그 이게 브리즈 파스카의 한 말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. 내가 사람을 오래 관찰할수록 내가 키우는 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.